길이 어딨을까 마지막 군주만 죽이면 되는데 쟤 또 벽 뚫고 오네 아 이거 진짜 여기가 왜 힘드냐면 통로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피하기가 힘들어 저렇게 마법사가 직선으로 오는데 어떻게 피하냐 피하지 말란 얘기지 아이씨 게임 그지같이 해가지고 아 또 이거 뿌려 아이씨 너도 있어? 눈뽕까지 가지가지 한다 Brett 그로우지라나 또 거짓의 방은 다 깼지 거긴 다 깼는데 저기 넘어가는 방법을 모르겠네 내 기억에는 안 간 데가 없어요 다 갔어요 다 갔어요 아 인마 아프다 인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낯어. 여기도 다 돌았어. 저기도 끝까지 갔는데 뭐 내려가는 길이 없어가지고 호잇 아이C 여기 상자 열었잖아, 봐봐 여기를 열려고 했는데 문이 반대편에서 잠겨있어서 못갔다고 내가 안가본 데가 나 길 잘 찾아 미친차 가고 저기 점프해볼까 저길로? 여기로 대각 점프하면 될 것 같은데 왠지 될 것 같은데 저거 넘어갈 것 같은데 아니야 저 반대편으로 넘어온거야 저기서 지금 반대편으로 넘어온 거거든 안 된다고 어차피 여기서 한 번 죽었었어요 아 될 것 같은데 뭐 주의로 이 그 그 그 그 그 그 각을 보고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뒤지면 뒤지는 거지 경험치 해봐야 9000밖에 안되는데 뭐 넘어는 가지는데 죽는구나 넘어는 가지네 완벽한 착지였어 거의 양삼을 능가하는 치아 하하하하하 존나 무시하네 턱 맞고 죽네 1 무 것 처럼 저거되면 우린 거기에 될 것 처리 בעror 광범 이게 Mos COL 나와 나와 아이처이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에고라니야, 고맙다 여기도 다 돌았는데 그래, 여기 다 돈데야 여기, 검이 나오는데 여기도 문이 닫혀있었지 열렸다 열렸다 어? 영원한 전설 이게 왜 이제 나와? 아, 이게 더 두꺼운 거구만 나 지금 여기에 행운 눈 껴있는데 그래도 더 높아지네 소켓이 없는데도 고마워 하이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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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이 시, 미친 아 어우 족 데미지 이 시 여기는 바깥으로 원래 나가는 길 경험치 저거 안 먹을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아아 과연 이 길이 맞을까 여기는 그냥 길 뚫는 길인데 그래 여기 와서 법사 등따서 죽이고 거기 아니야 아아 이쪽 길로 안 갔다 아아 여기 안 간 길이다 저놈을 죽이려면 어 여기가 안 가는 길이야 어 여기 안 갔어 뭐 망치를 여기 바닥에 떨고 났대 뭐 망치를 여기 바닥에 떨고 났대 그럼 저 법사를 먼저 잡아야 되네 아 왜 니가 맞아 너 여기 못 들어오는구나 칼이 껴가지고 오구, 오오헏 고추 마실 뻔했네 들어가자아 아이씨 아이씨 시야찬이 굳이 갔네 안 돼 빨리 약 빨리 먹고 항아리 빨리 깨 아아 깨고 이거 빨리 주워 됐어 됐어 오케이 스위치가 있네요 아아 뭔가 지금 작동을 시켰어 뭔가 지금 작동을 시켰어 뭔가 지금 작동을 시켰어 아 나가면 아아 나가면 안 되는데 왜 눌렀을까 아아 내가 왜 눌렀을까 난 열기인 줄 알았지 아아 이거 어디야 이거 뭐죠? 여기도 처음 보는 덴데? 어머 할머니가? 녹 다 빨아라 발차기 좀 그만하고 그읽 이거 또 안 열려 여기가 아 거기네 우회하는 방법 내가 봤을 때 우회하는 길이야 저기 여자에 있는 거 보니까 아줌마 또 있네 스피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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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도 있네 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금 손목방어 효과 largely the rooms are like ghosts that travel between the dimensions but they form links between them and transport power from one dimension to another rather well can bestow incredible power on a simplest of objects 하지만 조심해야지, 루인은 위험한 건 위험한 것입니다. 오, 피 사는 거 봐. 이쪽 편에 뭐가 없는데요? 참, 깨알같이 몸 많이 만들어놨네. 정의! 정의. 이 위에 없는 거 보니까 어! 146? 에이, 시명 내 아이,ziehectionilles 다른데? 내 건 좋은데? 내 것도 좋은데... 그냥, 일반 검인데 왜 이렇게 높아? 아 129짜리 쓰는데 쟤 뭐야? 법사가 왜 허리가 없으 허리가 허리밖에 안 보이지? 아 쟤는 이따 말 걸 거야 저거 하면 왠지 진행이 돼 버릴 것 같아서 아 이렇게 한바퀴 돈 거구나 한바퀴 돈 거네 그럼 저기 못 열리는 문은 내가 열 수가 없고 안 열리는 문은 한바퀴 돌았어 공속은 더 나빠요 공속이 85% 조금 더 빠르네 근데 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 170%면 되게 그 에너지 소모가 되게 심해요 오우씨가 떨어질 뻔했네 왜이래 이거 너 어딨어 여기는 그 보스 잡았던 데 아닌가? 와 이게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야? 그 가래 있는 데 있잖아 가래 그 저기 인간 무슨 유골 갖다 달라고 하는 놈 있는데 아니에요 돌진하는 보스 잡은 데 여기 있을 걸 아마? 소리 지르는 놈 야 이제 못 갔던 길을 다 갈 수 있구나 아 저럴 때도 못 갔던 길인데 다 갈 수 있어 여기 문 다 열렸어 여기 문이 아예 열려버려 전부 다 문이 열려버렸어 이제 더이상 그 그게 없네요 나가기 리젠이란 없다 죽지만 않으면 리젠이란 없다 나가.. 아 나가기 있네 저기 나중에 와봐야지 나가기라니 원래 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거미 있는데 뭐 오른쪽에 있었나? 여긴 내가 들어갔었죠? 여긴 들어갔었던 거 같은데 안 들어갔던 거 같기도 하고 들어갔던 거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또 리젠 되잖아 안 돼 안 들어가 아이템 안 먹을 거야 진짜 맵 복잡하네 아아 여자한테 말 걸어야겠는데 이놈이 이 여자애가 소원하는 거 같아요 이놈이 이 여자애가 소원하는 거 같아요 여기가 빨리 가는 길인가 봐 이 여자애가 정말 잘 찾아냈어 하킨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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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지적이예요 내 가족이 죽을 수 있긴 한데 하지만 이 한 책을 남았고 그리고 그 계획은 그 계획은 그 계획은 그 계획은 그 계획은 그 계획은 이 여자애들 어떻게 여기까지 오는데 죽질 않지? 나도 그렇게 말해주고 그 큰 계획은 이 문구에 대해 알게 될지 이 문구에 대해 알게 될지 정답은 이 문구에 대해 알게 될지 어? 뭔가 이루어지나? 아무것도 안 돼 왜 이거 열어줘봐 아 또 뭘 찾아오라고 아 나 그냥 쌓인게만 몇 갠데 해결 못해준게만 지금 지금 씨 산돔이구만 아 여기 또 들어가야 된다니 아아 다 리젠돼 있을텐데 분명히 그 법사부터 있을거야 투명 법사 걔가 바로 반겨주겠지 바로 반겨주잖아 바로 반겨주잖아 바로 반겨주잖아 얘도 터지네 아 일단 저쪽으로 못 건너가니까 저거 일단 문을 열어놔야겠다 아 이따해도 늦지 않아 아무리 Fat 아니 여기는 그냥 cự스 아무것도 아니야 own 아무것도 아닌데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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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 아아아아이이 씨 아까 니네들이 아이템 먹으라고 한대 아니야 건너편에 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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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까 점프하다가 저기서 죽었잖아요? 스읍, 이게 내가 보니까 다시 저기 가면 저기 다시 가보면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아까 내가 여기를 눌러서 저 돌이 밑으로 내려갔거든? 한 칸 위에 있던 게 왠지 될 것 같은데? 이걸 내려가지고 저 돌이 내려갔거든 저길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로 가긴 너무 멀고 일로 가자 나가길 하는 게 아니였어 차라리 이런때 문이라도 열어주면 몰라 이런데도 안 열어주고 이씨 저희 가려면 일로 와야 되죠? 또 불을 그 새끼 또 잡아야 돼 이 새끼 오고 야 이리 온나 빨리 와 나 지금 빡치기 일고 직전이야 빨리 들어올 수 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폭쥬 자폭쥬 어디갔냐 자폭쥬 자폭쥬 야줌마 자폭쥬 이쪽으로 들어와 와 아우 뭐 걸렸어 아우 자폭쥬 나 약 리필 한번 하고 와야겠는데 혹시라도 모를 보스전을 위해서